그거 잘 봐 지금 쌤이 방금 말했던 게 이거 내가 연장해서 좀 말해줄게 계속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연습해야 된다고 말했지 이게 뭐냐면 이제 요즘 들어서 또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많이 들어오는 게 자꾸 뭘 물어보냐면 자꾸 제가 제가 풀어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게 맞나요 요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봐 또 이게 지령답 게시판 보면 요 시기가 또 그런 시기인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또 9월이 앞에 있으니까 귀요미들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9월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막 자신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물어봐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은 결국은 답은 이거밖에 없어 연습을 똑같은 패턴으로 일관되게 계속 해야 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국어를 자꾸 행동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 요 문장에서 요 문장 들어갈 때 무슨 행동을 써야 되지 뭐 했어야지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 행동은 연습이 아니라니까 행동은 실력이 안 늘어 절대로 절대로 행동은 실력이 늘지 않아 무조건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공부해야 돼 그때그때 맞는 상황은 없어 자꾸 생각하라고 국어를 못하는 건 성적이 안 오르는 건 글을 읽는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글을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너희는 글을 읽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계속 이거야 그냥 이해해 그냥 내가 지문 이해하면 되지 근데 내가 계속 말하지만 그냥 이해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국어 공부를 등한시하는 애들이 갖고 있는 내면에 갖고 있는 불안감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야 공부가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거야 자기 무기가 없이 그냥 계속 읽고 이해해서 풀고 읽고 이해 안 됐으면 해설지 보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간단하게 가버리니까 성적이 뚝뚝뚝뚝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이해가 잘 되는 지문은 성적이 높겠지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만 높지 않을걸?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일관되게 연습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만 하는 애들이 내가 잡았을 때 제일 무섭단 말이야 이건 재수생들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우리는 고3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재수생들은 이건 뭔 말인지 알아 이해하는 걸로만 가면 무조건 불안감을 느껴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핵심 자체를 연습하는 걸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일관되게 연습해야 돼 어떤 글이 나오든지 간에 똑같이 읽어야 돼 알겠지 그게 우리나라 수능 국어의 핵심이라니까 그때그때 다른 행동은 없어 절대로 알겠죠 고것만 알아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사설을 많이 보는 시즌이니까 우리 오늘 또 사설 수업 했으니까 됐지 내가 이감도 자꾸 찍고 막 하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사설을 풀면서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찌 됐든 평가원을 정확하게 구현시킬 수 있는 사설은 많지가 않아 없다고 보면 돼 거의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께서 가셔서 다듬어 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듬어 주면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로는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주는 거는 내가 해줄 능력이니까 그건 나랑 하면 되고 너희 선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거라고 요 사설을 볼 때 기출처럼 봐야 돼 요 능력을 자꾸 키우란 말이야 요게 없어 애들이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자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특정 이감 뭐 특정 이감이란다 뭐 이감이든 바탕이든 뭐 상상이든 등등등 뭐 간슬개든 등등등 다 푸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문제를 풀면 70점이 될까요 처음 보는 점수에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처음 보는 점수가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처음 보는 점수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잖아 그거는 자기 공부가 연습에 안 돼 있는 거야 그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국어는 무조건 무슨 쪽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일관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일관될 수 있는 걸 자꾸 연습하라고 이렇게 연습하면 이겨 연습을 안 해서 지는 거라니까 근데 니네 재밌는 거 뭔지 알아? 국어는 연습하려 하지 않아 국어는 연습하라고 뭔가를 가르쳐주면 이건 나랑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아주 귀엽게 그럼 너랑 맞으면 그 점수가 나오냐? 알겠어? 너랑 맞는 게 너랑 맞는 게 아닌 거니까 그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너랑 맞지 않은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성적이 오를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자꾸 우리나라 말이니까 나한테 맞는 걸로만 찾으려고 한다니까 나를 편하게 하는 공부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 잘 생각하면 돼 공부할 때 내가 편하잖아? 뭔가 공부할 때 편하면 그건 성장하지 않는 거야 잘 생각해봐 절대로 수학도 마찬가지야 풀다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단원이 있지 그 단원을 풀어야 성적이 오를 거 아니야 근데 편한 단원만 하지 행복하니까 시작은 행복하지만 끝은 불행하리라 그렇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훈련을 해 지금 이거 해야 돼 9월 끝나고 할 거야? 9월 끝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거야? 물론 9월 끝나고 어떻게 할 거야 하면 그것도 내가 상담해 주겠지 그 상황에 맞게 근데 그걸 9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놔야 9월 끝나고 방황을 안 하지 그러면 9월 끝나고 방황하게 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습해 이해 됐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격 선수들 양궁 선수들 격투 말고 격투는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따라 머리를 잘 써서 이기는 거야 태권도 이런 거는 상대방이 있잖아 유도 이런 거 상대방이 힘을 이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엄청 좋아야 돼 상대방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나 혼자 하는 게임을 잘 보라고 나 혼자 하는 게임은 확신들이 엄청나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 확신은 무조건 연습밖에 없어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올림픽 하신 분들이 금메달 따고 나서 하는 인터뷰 잘 봐봐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결정적일 때 저를 믿는 겁니다 이게 다라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연습하시고 일관적으로 풀어 알겠어? 일관된 게 안 잡혀 있으면 이건 무조건 흔들려 다 됐지? 그래서 선수들 보면 다 자기 루틴이 있어 다 자기 루틴이 있다고 알겠니? 그 루틴은 자기 걸로 일관적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 생각만 딱 하면 돼 알겠지? 다 됐지? 어제 역도하더라 어제 역도하더라 근데 내가 어제 역도를 원래 내가 안 봐 역도를 근데 요즘 그 니네한테 자꾸 일관되게 연습하라는 게 꽂혀 있어가지고 역도도도 혼자 하는 게임이잖아 결국은 경쟁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얘를 이겨야 되잖아 일단 니네 그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사람마다 루틴이 다 달라 사람마다 루틴이 다 달라 근데 자기 루틴을 매 시기 매 시기 매 시차 할 때마다 안 바꿔 똑같이 해 평소에 연습하던 대로 하는 거야 평소에 연습하던 대로 근데 웃긴 거는 금메달 따면 원래 막 울잖아 근데 역도 선수들은 더 많이 울어 특히 남자분들이 막 막 이런데 들고 들고 나서 쪽을 갖고 앉아서 울어 그러면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선수들끼리 또 껴안아서 울어 경쟁했던 사람들끼리 껴안아서 울어 그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아는 거야 이건 너와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이 힘들었던 사람들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서로 껴안아주면서 우는 거야 격투가 아니라서 격투도 마지막에 싸우면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는 약간 그래 서로 존중한다는 느낌이지만 이거는 서로 동지 느낌이야 그래서 막 후바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막 옆에 가서 막 이탈리아가 같이 울어 너 금메달 너 은메달이야 나 동메달이야 그래서 서로 울어 막 이렇게 그런 거라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감정을 갖겠냐고 그 20초 30초 만에 들어야 되잖아 한 방에 힘을 써서 그거를 위하려고 4년을 똑같이 연습하는 거라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니 생각해봐 너네 4년마다 수능 본다고 생각해봐 느낌이 안 와? 4년마다 수능 본다고 생각해봐 근데 4년마다 수능 보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그래도 국어는 80분이지 근데 그분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하는데 한 번 드는데 10초 15초밖에 안 걸려 그거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 감정이라니까 어 그니까 일관되게 자꾸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시험이 딱 끝난 날 무슨 생각들이냐면 허무해야 돼 시험을 끝나서 허무해야 돼 망해서 허무하는 게 아니라 망하면 허무하지 않아 슬프지 어떤 감정이 들으면 이건 실제 내가 시험 볼 때 들었던 감정이니까 정말 열심히 잘 보고 나왔잖아 끝나고 무슨 생각 드냐면 허무해서 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 잘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컨텐츠를 풀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이 들어 허무해서 눈물 나 진짜로 그걸 한 번 느껴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내신하고 또 다른 감정이 들 거야 수능 보는 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들 거면 진짜 미친 듯이 연습하란 말이야 연습만이 살 길이야 알겠어 딴 짓 하지 말고 딴 생각 하지 말고 딴 행동 하지마 알겠어? 응 그리고 진짜 부탁인데 가르친 대로만 해 제발 가르친 대로만 해 딴 데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알겠어? 가르친 대로만 해 그리고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묻지 말고 알겠어? 응 나한테 물어봐 응 됐지? 오케이? 응 자 보세요 이제 자주를 보러 와 Anh 어치 아리 아이안 액 액 액 액 액 액